이제는 저희 실토 지금 완성됐는데 근데 이거 한번 설명 작품 설명 한번 해 줘야 될 거에요 뭐 산에 있는 우리의 친구죠 에 에 친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뭐 일부러 뜯은 건 아니고 살아있는 걸 뜯은 건 아니고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 거를 예 제가 고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아예 지금 예 방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작품 한 얼마 정도에 파실 생각 이 작품은 돈으로 같이 매기가 힘든데 친구를 어떻게 돈으로 같이 맵니까 그렇군요 친구 사업 합니까 혹시 아 제 생각이 짧았네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아 테이블이 저희가 지금 뭐 도구가 제대로 된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있는 걸로 톱으로 자르고 폐목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한 그냥 테이블을 요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냥 뭐 호접할 수도 있지만 자연에 있는 물을 에 자유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최대한 그냥 이거 근데 이거 너무 흔들리는 거에요 아 요거는 뭐 다시 다시 해체 하기 쉽게 아 회차기 쉽게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실토에 저희가 이제 공간을 마련했는데 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물이 없을 때는 공기압을 이용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요런게 있으면 실토에 좋을 것 같다는 거 손도 쉽고 뭐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무장나도 칠 수 있잖아 어허어어 어허어 어 어 사고요 여기 나무도 이거 물줄겁니까 예 배워풀잖아요 원하신다면 요런 우리 장작을 착불로 선불 아닙니다 착불로 이렇게 보내 드릴 수 있어요 4개 얼만가요 4개 그냥 택배 비용 받고 보내 드려야죠 아 네 어떻게 돈이 많습니까 그리고 친구도 사고 판다더니 친구도 택배 보는 거 아닙니까 말씀 너무 조리있게 합니까 예 의자 한번 설명해 줘야죠 우리가 의자도 그냥 폐목을 이용해 가지고 위로 더 그냥 잠깐 쉴 수 있게 아 여기서 넘어 지셔야 되는거 아 그건 또 우리 또 그런 개그는 치지 않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깔끔하게 차를 한잔 할 수 있는 어 실토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딱 앉으니까 편안하네요 여기는 뭐 참고로 저희가 뭐 아무 야산회사와 하수 작업하는게 아니고 네 여기는 산주인의 허락을 맡고 예 가구요 지인분이 산이구요 제 지인분 그 미사일 이라고 있는데 그 분의 뭐 요렇게 요런게 난 좋더라구요 이런 낙엽소리 이런 낙엽소리 이런 느낌 너무 비비지 마십시오 불납니다 실토 만드는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우리 한두시간정도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치선정에 한 1시간 반이 걸렸고 나머지 해목 구해오는데 한 뭐 20분 걸렸고 나머지 작업하는게 조금 더 걸렸네요 아 표본 같네요 지금 국장이 삭산해서 요거 허리만 하악 괜찮으시면 요거 한번 삭산을 누비시면 되는데 자세만 한번 취해 주십시오 예 통물 한 번 보여 주셔야 되잖아 땅바닥에 튀었는데 아 뭐 뭐 아 이거 안되겠네 아 이거 닫힙니다 이 산에서 뻗지다면 안돼요 이게 이렇게 한 나무 같은거 요런거 밑에서부터 잡고 요런식으로 어 요런식으로 요런식으로 요로 웬만한 요런것도 요런식으로 이렇게 끌어내줘겠다 지금 제가 하고있는건 뭐죠 예 이수시개 만들겠습니다 한 일주일정도만 따들으면 고급 이수시개가 나올겁니다